경찰에 자진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?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?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. 그걸 밝히려고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말하는 것보다는 빨리 주소를 받고 나오겠습니다. 혐의 부인하셨는데 경찰에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? 지켜봐야겠죠.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? 한 적이 없는데. 언급되고 있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? 두고 봐야죠. 업소 실장이나 마약을 제공한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신가요? 없습니다.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?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너무 걱정 마시고 주소 받고 오겠습니다. 가도 될까요? 저는 너person soitcos 소재에서測했고 대략 저의 장소를 운영 invest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